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혁 이사님, 오늘 로봇주 행보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가를 갖고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로봇주를 이슈로 뽑아봤는데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중요한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할 때 콜옵션 2번을 인수해서 2029년까지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중으로 콜옵션 2번 행사를 해서 59.94%까지 인수를 하는 것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가 정확히 매물대가 부담이 되는 18만 원 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어보면 한 3번, 4번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참 중요한데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종희 부회장이 지난 CS 2024에서 지난 3년 동안에 검토한 기업 수가 무려 260여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거의 1년에 평균적으로 80곳 이상을 M&A 할까 말까 확인해보고 그런 가치도 평가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 이번 주에 이재용 회장이 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물론 1심이긴 하지만 또 이제 과거에 2018년이나 2021년에 석방, 가석방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를 했던 점 등을 모두 다 종합해보면 신산업이라고 하면 삼성그룹에 있어서는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늘 부각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어제 또 로봇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웨어러블 로봇 의료기기 품목 지정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좀 진짜 개발하고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 거에 좀 아쉬웠는데 어제 좀 풀렸다는 거에 중요한 것 같고요. 휴먼어이드로봇 관련돼서 어제 오늘 또 테슬라 흐름은 안 좋긴 하지만 휴먼어이드로봇 생산할 거다. 생산 준비하고 있다. 대량 생산.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AI가 휴먼어이드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능형 로봇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올해는 로봇 상용화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좀 수치까지 잡히는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상용화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손희루 팀장님. 자, 화장품도 최근에 괜찮은데 이 중국 부양체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올까요? 네, 오늘 좀 섹터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주가 탄력적일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수익 관점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화장품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워낙 어떤 저피발 관련 종목이나 다른 성장주 수급이 가다 보니까 1월 초부터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기간 조정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투자분들 뇌리에서 잊혀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갑자기 반도체형 로봇이 끼어들면서 잠시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형 로봇을 매매하셨다가 그들이 좀 단기적인 피로도 나왔을 때 아, 손팀장이 화장품을 얘기했었지 화장품을 매매해볼까? 딱 이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기간 조절을 거치고 있었는데 변곡점을 만들어준 게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한 에스티로더 같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어떤 유럽이나 이쪽에서 매출이 좀 저조했지만 홍해 리스크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대회에서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뷰가 있고요. 에스티로더 측에서는 이제 감원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실적을 더욱더 가시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일단 중국에서는 늘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중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조금 덜 나왔을 때는 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춘절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춘절이 나오면 또 주기적으로 나온 뉴스죠. 90억 명이 대이동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에 대한 소비에 대한 심리가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 경기가 반등하길 바랍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준비할 이날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 발언,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매매를 할 때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은 좀 수인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수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눌리목에서 재차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는 반도체와 로봇을 매매한 뒤에 한번 사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의사님. 네, 저는 게임주 중에서 웹젠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게임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웹젠은 조금 눌리고 있는데 18,000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실적 발표는 잘 나왔는데 오늘을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4%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다른 종목들이 주춤할 때 오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니까 오히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임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에 웹젠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컨셉 기준에서 저 PBR인 거죠. 한 0.81배 정도. 자사주 보유도 한 15.69%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현재 한 5,800억 원 되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이게 한 4,500억 원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위원회도 주주환원 정책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창업 멤버였던 김남주 전 대표도 복귀했고 또 게임 서비스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규 IP 개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한 16,900원 이하에서 지금 21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반드시 지켜준다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21선 전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매도 가격은 2만 1천 원, 손주의 가격은 15,790원 말씀드립니다. 웹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남주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신규 IP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 팀장님. 네, 저는 아이패밀리 SC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행히 화사품 관련 조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딩 서비스랑 화장품, 리빙 용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대표가 이제 채시라 씨 남편분, 김태욱 님이니까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누즈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실 텐데 로맨이라는 브랜드는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로맨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IT 플랫폼을 활용한 웨딩 사업, 광고 대행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으면서 2024년에도 매출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로맨의 성장세가 고무적이고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까지도 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떤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SNS나 바이럴 마케팅 같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2024년 안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포가 69정 되는데 현재 포도 36이고요. 11결선행포도 11.75이기 때문에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맥도를 갖고 있는데 저평가 맥도가 더욱 더 심해질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도 외국인과 기관에 점진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현재까지 3만 1,7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9,500원, 1차 목표가는 3만 5,5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스윙 관점에서 2주 정도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